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점행제 아동학사 4년제 학위 과정 또는 복수전공 학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집중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구요. 보통 아동학사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하시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 또는 학위를 취득하시고 이제 아동 관련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또는 대학교 편입을 위해서 또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하시기 위해서 아동학사 과정을 많이 진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현재 학점은행제 지도를 통해서 4년제 학위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총 140학점 취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전공필수학점이 15학점이 포함되서 총 60학점, 교황은 30학점 이상의 조건이 되셔가지고 140학점 조건을 충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실패사례 3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조건은 만족되지만 전공필수학점이 12학점이어서 3학점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학위가 안나오게 되는 케이스구요. 두번째는 전공학점이 부족하죠. 세번째는 교황학점이 30학점이 안되시기 때문에 학위가 안나오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두번째 복수전공학위는 총 48학점 이상을 취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학기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서 2학기 과정이 될 수도 있구요. 3학기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좀 두가지 들어보겠는데요. 3학기 과정으로 진행했을 때는 이렇게 1년에는 42학점 취득할 수 있다 보니까 동일년도에 42학점 따시고 후년도에 6학점 취득을 더 하셔가지고 이렇게 48학점 취득하는 케이스 해가 바뀔 때는 최대 48학점 들을 수 있다 보니까 2학기 과정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공 필수 7과목 안내인데요. 보육과정, 보육실습, 보육학개론, 아동발달, 아동복지론, 영화발달, 유화발달이 총 아동학사를 취득하시기 위한 필수 7과목인데요. 2017년도 10월 정도부터는 영유아 발달이라는 과목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미리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학점 7과목인데 왜 위에서는 15학점이라고 설명했냐구요. 전공 필수 핵심제가 적용된 학과야. 그래서 7과목 중에서 5과목 이상만 이수를 하시게 되면 전공 필수 학점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자 많이 질문하신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점은 이제 수업 방식의 경우는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진행될 경우 100%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이 되면서 같은 연도 한 학기 최대 8과목을 수강할 수 있구요. 같은 연도에는 최대 14과목, 단 해가 바뀔 때는 아까처럼 16과목까지 최대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 한 학기 수업은 15주 과정이어서 4개월이 조금 안되는 과정이구요. 주차별 수업은 2주 동안 반복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3주 이상 밀리게 될 경우는 F학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한 주차에 한 과목 수업을 듣는 데는 약 9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시험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시게 되고 오픈북 시험입니다. 8주차 때 보통 중간고사 시험이 있구요. 15주차 때 기말고사 시험이 진행되며 시험 기간은 보통 4일 정도 평균 주어지게 되고 이 4일 기간 안에만 시험을 응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레포트 과제 제출 같은 경우도 보통 온라인 제출로 진행이 되고 있구요. 이렇게 합산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 되셔야지 합격이 되십니다. 59점일 때는 어떻게 하냐구요? 이럴 경우 F학점이 되시기 때문에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퇴하신 분들도 대학교 때 성적을 학점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단지 F학점을 제외하고 가져올 수 있구요. 보통 3년제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한 학기 과정만 하셔도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플랜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미리 성적표를 지참하셔서 사진을 찍어두시면 그거를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학습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실 경우 전필학점 안 따도 되나요? 아쉽게도 이제 아동학사 진행했을 때 전공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많이 취득하시는 일반 자격증은 딱 한 개까지 취득할 수 있는데 인기 있는 자격증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요새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을 좀 많이 취득을 하시고 있구요. 뭐 커말 자격증 텔레마케팅 관리사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독학사 과정도 많이 진행을 하시고 있어요. 단 이제 매년 한 번 시험이 있다라는 부분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뉘고 고졸자 이상 분들은 1, 3단계 바로 응시할 수 있지만 4단계는 이런 조건이 대시하지만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 1단계는 3월에 시험이 있구요. 5과목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한 과목 합격할 때마다 4학점씩 인정이 돼서 5과목을 다 합격하시게 되면 최대 20학점이 인정되구요. 만약에 한 과목만 합격을 하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4학점이 인정이 되시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보시는 과목들입니다. 국어 국사형은 퀴수 과목이고 국민유리 사회학 개론 선택 과목으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한 과목당 5학점씩 인정이 되고 최대 6과목을 볼 수 있구요. 30학점까지 인정이 되시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이제 독학사 관련 동영상 및 교재도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년 플랜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동학사가 자격증을 3개까지 취득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돌자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플랜으로 진행을 하시고 있구요. 자 수업을 언제부터 들을 수 있나요? 보통 개강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개강을 하게 되구요. 보통 이제 3월부터 8월 사이에 끝나는 수업을 1학기 수업으로 간주하고 9월과 2월 사이에 끝나는 수업은 2학기 수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7년도 5월에 개강을 해서 8월에 끝났습니다. 그럴 경우는 1학기 수업으로 간주가 되는 셈이죠. 학기가 이제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8과목까지 밖에 수강 안되다 보니까 학기 구분을 좀 잘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동학사 관련해서 좀 상담을 도와드렸구요. 영상 촬영 해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수 없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아동학사 취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 상담 또는 전화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구요. 운영하고 있는 슈퍼맨 네이버 카페도 참고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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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